자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있는데요 8개 간추려서 설명해드릴게요 딱 한달만 판매가 되는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진단비, 암통원비, 방사소 항암약물치료비가 모두 보장이 돼요 90일 면책기가 없고 감액기한이 없다는 거 두번째는 업계 최대 보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주류치료비가 보장이 출시가 되었어요 세번째로는 암치료비가 약 19%정도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가 되었어요 네번째로는 간편 내만보, 최대 가입한도가 전연령 똑같이 심플하게 동일화가 됐고요 보험료만 인상이 된 것 뿐이지 표준치료비 보장내용은 똑같다 다섯번째 상급종합병원 1인실 60만원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업계 누적 없이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섯번째로는 이번 간병인 사용특약도 간편하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병 사용 15만원, 유암병원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저렴한 보험료의 질병후유장애 3%부터 100% 갱신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신한도 1억까지 가입이 되죠 내열간 허율성 수수비 담보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 매우 좋아졌다는 겁니다 암은 누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에요 특히 갑상소암, 폐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특히 15세에서 34세까지는 갑상소암이 역시 부동의 1위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백혈병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암이에요 가입이 늦었다면 보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즉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의 면책기간이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도양생명의 파격적인 암치료비 바로 보장이에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바로 보장이 돼요 도양생명, 암진단비, 암통원비, 방사선 항암, 약물치료비 면책, 감액기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암에 걸렸다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단 6일만 도양생명은 바로 보장이 돼요 면책, 감액기 없는 바로 보장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 계약 리모델링 시에 일단은 기존 계약 깨고 싶어도 90일 면책 때문에 우리가 불화하잖아요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면책, 감액기 없이 100% 되다 보니까 바로 해지하고 안 좋은 상품 바로 해지하고 도양생명 가입해도 그 다음날 암에 걸렸어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단비는 5,100,000원은 안되고요 최대 3,000원 통원비도 10만원 그리고 항암방사선 기타피부와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열과 허율성 진단비 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으로 신한 라이프는 면책, 감액기가 없는 내열과 허율성이 있습니다 암은 90일 면책기한이 있죠 90일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11,000원 정도 바로 암통원비는 2,900원, 2,430원 그 다음에 바로 상급 암통원비 바로 상급 암은 1,8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바로 보장, 바로 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 바로 기타피부와 갑상소환 제외된 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도 일반은 1,000만원일 때 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넣으면 단도 3만 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주요치료비 저렴한 보험료로 더 든든하게 일반 심사형, 간편심사형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신 암치료나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도 한 번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기타피부와 갑상소환 주요치료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든든하게 5년간 최대 5억까지 그래서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암이나 기타피부암, 갑상소환 5년 이내에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연간 부담 없는 1,000만원 이상일 때 그리고 암주요치료비를 5년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 물론 5억까지 받으면 죽어야죠 병원에 맨날 가요 어쨌든 간에 암이나 기타피부암, 갑상소환,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장도 세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암주요치료비는 암을 집주적으로 수술하던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하던가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치료로 하셔가지고 암주요치료비 보장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된다 보장 제외는 면연료, 후유증, 합병증,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모두 다 안된다 미용 목적이거나 건강식품, 영양제, 비타민 약제, 호르몬, 보식료 이런 건 다 안된다는 거 최대한도는 암은 3,000, 기타피부만, 갑상소환은 620%니까 암주요치료비, 동양생명이 암주요치료비도 정익형은 3,000, 타사랑은 거의 다 비슷하죠 후응생명도 3,000이죠 소외간 600, 나머지는 400, 220%니까 종합병원도 천만부터 1억까지 최대 5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장기간은 5년이죠 암주요치료비는 진단받고 5년 동안 내가 병원비나 썼으면 천만원당 천만원, 이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는 면책기간은 90일 면책감액기 없는 것도 나왔습니다 요즘엔 감액기간도 없다 그래서 원발암, 전이암, 잔여암, 재발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천보험료는 역시 만원이에요 동양은 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암주요치료비, 정액형은 천만원 단위로 최대한 천만원 되죠 그리고 5년간 1억 5천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도 천만원 구간별로 1억까지 물론 5년 동안 1억씩 하려면 치료만 받다 죽나요? 그거는 힘들죠 종합병원, 26년 7월 1일 날 위암 진단받았어요 위암수술, 비용은 천만원 정도 27년 7월 1일부터 28년 6월까지도 역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쉽죠? 넘어갈게요 암주요특약, 최대 가입한도에요 바로보장, 암 진단받으면 3천만원 방사소 약물은 천만원, 항암약물은 천만원 그 다음에 통원비는 하루에 10만원씩 암통원비도 10만원, 상품종합병원 10만원 소외감 제외는 게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유병자 간편 보험도 암주요치료비, 암주요치료비 3천만원 최대 1억 5천까지 그리고 기타피부암, 갑상수암 주요치료 보장도 6배 그 다음에 종합병원도 1억으로 최대 5년간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장애나 1인시 입원비 같은 경우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6월달에 보험료가 13.4% 저 보호망도 암이 좀 부족해서 동양생명과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6월달에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내용과 함께 저 보호망 다음주에 다시 제거 2억을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 정도 인하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암진단비가 내렸습니다 보험료 또 내려갔어요 유병자 보험이나 표준형 암진단비가 다 내려갔다는 거 일반암 진단비 특약도 다 갖지 않죠 그래서 암이나 소외감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고 대장전망량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전연령 심플하기에 전연령 아무래도 가입한도가 동일이 되는데 심플해졌죠 그래서 355 보험으로 여러가지 방사소 약물이나 표적항암, 뇌혈관, 질병후의장애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0세 이하 내맘보 가입한도가 동일이 되는데 최대 가입한도가 확대가 되었어요 60세 이하 가입한도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보장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담없는 보험료로 상급종합 1인실 그래서 1인실 입원비용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인실 비용은 우리 국내의 47곳이죠 47곳인데 서울 경기만 말씀드리면 1인실 비용이 하루에 입원했을 때 거의 44만원 40만원에서 비싸면 5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1인실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쾌적한 1인실을 선호해요 60만원 받으면 1-10만원 병원비 내고 1-10만원 내가 받으시면 될 것 같죠 또 실손보험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실비에서도 일부만 돼요 병실의 차액이 50%만 내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 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은 보장을 못 받죠 그래서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보장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렴한 보험료에 동양생명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보장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2번 간병인 사용도 준비해도 원하는 보장만 그래서 1형은 간병인 사용 유환병원 제외된 게 2형은 간호간병이죠 변경 이후에는 간병인도 보장이 되고 유환병원도 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일반 간호간병은 10만원 또 나머지 10만원은 3대 진단받아서 간호간병 쓰면 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가 2만원대 3만원대에요 매우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다는 거 동양생명의 빈틈은 없는 입원비 보장 입원비도 간병인까지 빈틈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첫날에 입원시에 40만원까지 되죠 상급 1인실 입원비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신사형 4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만 3천 8백 15원이죠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자꾸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상급 종합 1인실 입원할 때 40 종합병원은 20 종합병원 1인실 입원하면 20 상급 종합병원은 둘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60 간병인도 나오면 이런 식으로 15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까지 통틀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후유장애도 3%부터 100%죠 물론 신한이 1억까지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초기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고객 동일한 보험료로 종신까지 보장받고자 원하신 분들은 갱신형이 탑재가 되었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갱신형, 비갱신형 봐보세요 보험료가 보험료가 거의 막 5천원 정도 저렴하죠 간편도 7,100원, 2만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내외간 허율성 수수비도 보장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내맘보죠 내외간질환 수수비 허율성 수수비도 일단은 60세까지는 2천 61세에서는 천만원 전 연령이 기본적으로 천만원 깔고 와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 아시겠죠? 이런 선택특약 24년 6월에도 주요 라인업 종신보험은 알뜰한, 간편한 아니면 내가 만드는 유니메이션 VIP 플러스 정기 이렇게 있고요 건강보험은 내맘보 간편한, 누구나 필요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수수비보험 아니면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 실수동 하나로 암보험 급여 실수동 보장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어린이보험은 꿈나무 우리아이보험이죠 보험 할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유설계도 가능하구요 통원비 준비했다면 소외감 통원비는 어떤가요? 하루에 80만원까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기준이에요 내가 암 수술하고 일반 동네병원 가겠어요? 당연히 주치인한테 물어봐서 상급종합병원 가서 칠레를 얻겠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 시에는 80만원까지 나온다 이제 소외감 통원비도 해당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통원비 한도도 이런 식으로 일반암 소외감 8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타사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암 통원비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비 준비 보험료도 비교하셔야 되겠죠 통원비도 근데 그전에 우리가 많이 가입했다가 요즘에 통원비도 별로 가입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비는 80만원짜리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요즘에 하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생명이랑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KB 손해보험에서 인공관절 많이 다루고 있죠 인공관절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나오고 인공관절 고관절 슬관절 수술시에 그리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수수비 보험이나 실손보험 혹은 재가급여 가입하면 무릎 쪽 수술하거나 인공관절 수술하면 4등급 나올 확률 매우 높다 그럼 90세나 95세까지 월 100만원씩 중복 가입하면 몇백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 구독자분들도 3개 가입하고 관절 수술한 다음에 지금 180만원, 200만원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정안정지원특약이에요 20%용과 50%용이 있는데 60세까지는 매월 50만원씩 일시금으로 나오는 질병후장애가 있으면 반대로 생활비가 계속 나오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인공관절 치환술 재정안정지원특약으로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56% 사고는 32%예요 후천적은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3대 관절 중에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았을 때 20%다 30분 이상 편한 보잉이 힘들어진 분 엑셀에 찍고 진단하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된다는 말 양쪽 슬관절, 인공관절 수수비가 2천만원 천만원이 두 개죠 수수의 유예 판정도 20%, 20%, 총 40% 나온다 월 50만원, 60회 총 3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주기약도 일반 사망 100만원 인공관절 치환술 천만원 재정지원도 20%, 인공관절 하면 20% 나오잖아요 왼쪽, 오른쪽도 하면 40% 나오고 그러니까 20% 나오시에 매월 50만원이 60회 50%는 50만원 120회 80%는 100만원 240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뭐 라인업이니까 도양생명도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질병수수비 누구나 필요한 수수비보험이죠 질병수수비, 그래서 이 질병수수비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장용종, 백내장 제외된 질병수수비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매우 좋고요 최다 판매 무한도전 플랜이에요 질병수수비 한도가 무려 400만원 거기다가요 흥국생명이든 라이나든 삼성이든 교보든 누적을 안 봐요 거기 때문에 DB생명이든 그래서 질병수수비 300만원만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병수수비 200, 상급종합병원 200, 합의 400까지 네, 여기다가 뭐 흥국생명 100만원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라이너까지 가입하면 거의 돈 천만원 넘어갑니다 대장용종, 허리 디스크 시술했는데 몇 천만원 받으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갱신형, 종신보장, 대장용종, 백내장 포함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질병수수비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게 150, 합의 200이죠 상급종합병원에 포함이 200 그래서 400까지 40세 남성 기준으로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여성분들의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시는데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수비 질병수수비 가입하고 1호종, 엔대수수비, 대장, 재수술, 상해수술 이런 걸로 같이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여전히 경쟁력 있는 당기나 종신보험이죠 암호의 라이나가 6월 10일 날 124% 카드납이 나오지만 동양생명 역시 124% 7년 납입일 때 5년은 안 팔아요 동양이 124%의 동양 그리고 카드납입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3NO 설계 피보험자 교체나 금리 연동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전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약 124% 정도 업계에서 최대 한도로 당기나 종신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10년 이후에 해완금이 그리고 비가 세기 때문에 전에 이자소득세 15.4%가 안내고 124% 그리고 카드납까지 하면 카드 포인트도 쌓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5천만을 때 48만 9천원 1월 때 98만원 이런 식으로 타사의 대비보다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피보험자를 통해서 세대 마케팅이죠 2세에 걸쳐서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세에 걸쳐서 2세에 걸쳐서 2세에 걸쳐서 3세에 걸쳐서 3세에 걸쳐서 3세에 걸쳐서 4세에 걸쳐서 5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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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감사합니다.